자, 그리드는 할 얘기가 많아갖고 시간이 좀 오래가네요. 그래서 화면의 영상을 쪼갰고요. 이번 시간엔 그리드의 또 다른 측면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드, 그, 시멘틱 UI에는 그리드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컨테이너라는 컴포넌트가 있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는 외곽의 부피감을 결정하고 그리드는 그 외곽 안쪽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의 부피감을 결정하는 말하자면 컨테이너가 바깥살림, 그리드가 안살림을 책임지는 레이아웃의 2인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드와 컨테이너를 이제 결합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사용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예제는 이런 모양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뭔가 화면은 바깥쪽에 탁 달라붙어 있어서 좀 보기가 싫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것 중에 요거, 화면을 4등분하는 저 코드 있죠. 저걸 카피해서 이제 컨테이너를 저기다가 결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컨테이너와 그리드의 랑데뷰 같은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컨테이너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그리드가 어, 유아이의 그리드이면서 동시에 유아이의 컨테이너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멘틱 유아이의 스탠다드 컨테이너의 크기만큼의 부피감을 갖게 되죠. 거기에서 4등분 된 겁니다. 그럼 각각의 것들은 그 컨테이너의 크기 안에서의 4분의 1만큼의 부피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요 컨테이너 앞에다가 텍스트라고 적으면 더 작아지겠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컨테이너를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 좀 이상하죠. 왼쪽이 탁 달라붙어 있잖아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기로 가서 음 이렇게 하면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에 의해서 그리드의 크기가 딱 조정이 되면서 좌우 여백이 없어졌던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원복을 시키겠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과 이 그리드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는 외곽 그리드는 내부의 크기를 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면은 요기 그 거터라고 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자 요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터 거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터라고 하는 것은 음 요기 보시면 각각의 그리드와 그리드 사이에 간격 그 간격을 여러분이 바꾸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바꿀 때 쓰는 것이 걸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위에 거는 어때요? 얘와 얘의 간격이 균등한데 밑에 걸 보시면 이렇게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죠. 위에는 간격이 좁고 밑에 있는 예제는 간격이 큰데 그걸 하고 싶을 때는 릴렉시드 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시면 그 각각의 그리드와 그리드 사이에 간격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거 카피해서 거러스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음 그리드 앞에 릴렉시드라고 하시면 조금 미세하지만 조금 미세하지만 여기 있는 요 요 그 여백 있죠? 저 여백의 크기가 이게 조정된 상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인덱스 아니 그 검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요 거러가 없는 릴렉시드가 안 되어 있는 것에 거러는 보시는 것처럼 음 패딩값이 14 인데요 릴렉시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패딩값이 21로 좀 더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고급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시멘틱 UI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되면 저 거러의 그 크기를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고급 수업에서 여러분이 이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볼 이야기는 이 뭐랄까요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스크린들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이제 각각의 스크린의 크기에 따라 적합한 표현 방식들을 만들 필요가 생기면서 이 인류가 굉장한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출된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Responsive Design이죠. Responsive Design은 그 화면의 크기에 맞게 각각의 화면의 구성요소가 알아서 자신의 모양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이제 Responsive고 이 Responsive를 하게 되면 개발하는 쪽에 어려움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드도 바로 이 Responsive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Responsive를 구현하고 싶을 때는 컨테이너를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에 의해서 알아서 적당한 크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그 뜻과 StackCover이 StackCover이라는 것이 있는데 Stack은 접시라는 뜻이고 접시는 쌓이죠. 여기 있는 것들이 그 화면이 클 때는 접시가 이렇게 쫙 널브러져 있는 상태지만 화면이 작으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접시처럼 쌓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tackCover이라는 것을 추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도 예제로 가서 여기에다가 StackCover이라는 것을 추가해 봅시다. 즉 쌓일 수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자 여기에다가 음 여기 Relaxed는 필요 없으니까 StackCover로 바꿨고요. 그리고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예제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StackCover은 자 StackCover이 있건 없건 간에 똑같죠. 예 위에 있는 거랑 밑에 있는 게 똑같은 겁니다. 얘는 Relaxed가 되어 있으니까 크기가 좀 다르죠. 아무튼 이런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화면의 크기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이렇게 바뀌면 지금까지는 똑같다가 Stackable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뭔가 큰 변화가 생긴 것 같죠? 보면은 Stackable이 있는 경우에는 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일정한 크기보다 작아졌을 때 Stackable이 있을 때 화면 전체를 사용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 화면이 클 때는 좌우로 늘렸다가 화면이 일정한 크기 모바일의 일반적인 모바일 크기보다 작은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자동으로 semantic UI가 우리 대신에 저 각각의 가로로 펼쳐져 있는 컬럼을 행으로 바꿔줍니다. 저것이 바로 Stackable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Grid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